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중병에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 왜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인지를 막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뒤에 막 허겁지겁 가서 이제 과감하게 그런 사례들을 다 제가 뺐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절대로 뺄 수 없는 사례 하나를 읽어드리면 이게 뭘 말하는지 아마 이해가 확대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이웃을 초대해 가지고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세세명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그 세세명 축제를 앞둔 바로 그 전주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제목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세세명 축제 그래서 제가 딱 제목을 보고 아 자꾸 이제 막 전도하라 그러고 이런 걸 되게 좀 힘들어하시는 글인가 보다 그랬더니요 정반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내용이 약간 긴가 그래서 막 빼고 읽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뺄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면 아 이래서 뺄 데가 없었구나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속도를 1.5배속으로 읽어드릴게요 조금 빠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30년을 무교로 그리고 어린 시절 어렴풋이 겪은 상처로 교회에 대한 배척과 비난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곳에 절대 발을 들일 일도 없을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깊이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당시엔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다니던 교회의 새생명축제와 같은 행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저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정말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걸까 싶어 두 눈 딱 감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가는 길에도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같은 다락방 식구와 청년부 형제 자매들 앞에서 저를 소개시켜 주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반가움으로 환한 얼굴을 보이던 그들에게 저는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끝내 그들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지 않은 채 그렇게 제 불편함을 마구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형제 자매들은 끝까지 제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었습니다 뭔가 마음 한편이 불편하고 찝찝했고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제게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교회에 같이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동과 생각을 통해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이루는 삶의 바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과 결혼 후에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센 편인 저는 아이들을 낳은 후에도 코로나 시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남편의 뒤통수를 쳐다보며 귀동량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은 하나님 안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무교인 가족 틈에서 언제나 이 따옴표하고요 나를 먼저 내세우고 또 따옴표하고 내 능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며 나로 가득 찬 삶을 살아오던 저에게는 제 남편 말고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축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를 알기 전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내가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을 때 저는 제 가족이 떠올라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다닌 지 1년이 조금 넘은 초신자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는 아직도 따끈따끈한 찐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제가 만난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의 다친 마음과 방어적인 태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마음을 깨는 데까지 얼마나 오래 그리고 많이 몸부림쳐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특히 제 가족에게도 전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남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압박감과 패배감이 맴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선민 축제를 앞두고도 여전히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어떨 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예전 남편의 교회에서 저를 맞아주던 형제 자매와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웃고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압니다 한 영혼에게 새 삶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기에 불편함도 부담감도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오던 그 첫 걸음이 너무도 힘들었을 것을 알기에 묵묵히 그들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제가 본을 보여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제가 받은 것보다 훨씬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교회 단지 1년 된 초신자예요 그 1년 사이에 이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혼 문제로 남편하고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제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내가 또 상처받기가 싫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온 분이 계시다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놀랍게도 지난 수요일 날 세례식이 베풀어졌는데 이번에 그분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본인이 간증을 하시는데 딱 1년 전 교회를 처음 찾았을 때가 공교롭게도 그때가 세례식이었대요 이분 표현으로 참조 구석진대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지으며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로부터 딱 1년 뒤에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참 눈물을 지으시는 그분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구나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종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분당 우리 교회가 해가 거듭될수록 아까 이번에 간증 속에서 나온 것처럼 막전엔 찐빵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으면 너무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좀 오래 예수를 믿으면 이게 다 식어버리는 게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세세명 축제를 통해서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같이 모태신아, 목사 오래 성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게 내가 다 식어빠진 찐빵 같은 인생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제가 이 세세명 축제 둘째 날인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사실은 제가 한 세 번, 네 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이 제 마음 속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딱 두 가지 포인트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너무 유명해서 교회 처음 다니는 분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잔치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혼인 잔치 아닙니까? 혼주인, 부모 입장에서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너무나 흥겨운 잔치가 배설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그 도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제가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 내용을 성경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은 3절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한 중 내내 제가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그 나라 혼인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의 의미는요 이게 여러 음식 준비한 것 중에 이 손님들이 이거 좋아하셔서 빨리 떨어졌네 이 차원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것, 날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그렇고 또 구약의 어떤 종교 행위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그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는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어떤 의미인가를 상징적으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할까 하는데요 10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성경이 묘사하는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도구로서의 차원에서의 그런 도구라는 거죠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요 혼주 입장에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는 일이고요 하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롱받은 기분이에요 지금 포도주도 준비 안 해놓고 지금 우리를 초대한 거야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한 서너 번 설교한 이 본문을 다시 끄집어낸 건 딱 두 포인트인데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제가 왜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것을 마음에 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잔치는요 어딘가에게 결핍이 생긴다는 거죠 인간이 준비한 행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마련한 그래서 배설한 잔치에는 무엇인가로는 반드시 결핍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새벽에 제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해지는 겁니다 제 아내를 포함해서 또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21년 동안 분당우리교 개척한 이후로 수많은 포도주가 떨어진 분들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했거든요 조금 어려우면 교구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많이 힘들면 단위 목사를 찾아요 그런데 일만 수도파서 운동하기 전에 한 2만 명 2만 3천명 이렇게 출석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분들만 해도 그게 한 주 동안에 제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큰 많은 일에서 해당되는 일이었거든요 어제 새벽에 갑자기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슬펐던 많은 이야기들이 떠올려지면서 제 마음에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율하신다는 그게 바로 감정이입과 연관되는 말이에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위로해 주고 이게 주님의 채율이 아니거든요 어제 새벽에 그걸 제가 경험한 거죠 너무나 기대에 찬 기쁨에 넘치는 결혼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혼 생활 얼마 지나지도 않고 어려움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를 만난 어떤 여성도님은 너무나 지금 절망이 찾아와서 이제 집이 고층 아파트인데 자꾸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마음에서 일어나 너무 본인이 무서워서 그렇게 저를 찾아온 케이스도 기억이 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천국 보내드리고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상실감을 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짓던 그런 분들이 어제 새벽에 마음 속에서 제게 아픔으로 찾아왔어요 심지어는요 아무런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의 공허함을 여러 번 제가 그것을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오전 내내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깔아안고 어제는 또 낮 12시에 주례 오후 2시에 주례 이제 결혼식 주례는 또 굉장히 밝고 막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약 먹고 막 두통도 오고 어제 아침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두통약 먹고 또 약 먹고 왔습니다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이 감정이입이라는 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제가 같이 공감한다는 것은 그 무게감이 짓누른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 새벽에 저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는 지금까지도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태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제가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일을 입에 발린 말로 설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겉으로 막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에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거로부터 예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서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런 재밌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은요 그 기분 부전장애를 앓고 있는 젊은 여성이 쓴 책인데요 그 기분 부전장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벼운 우울감 그리고 식욕저하 무기력감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우울증 같은 것인가 봐요 왜 책 제목이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인가 하면요 그 저자가 겪은 스토리에서 제목을 뽑았는데요 이제 이 저자가 그날도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있은 거예요 그냥 뭐 에이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이제 충동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죽는 이렇게 죽으면 될까 그렇게 자살하는 방식까지 생각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대요 그러고 있는데 아마 카톡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지금 자기는요 이게 상상하게 어려운 절망에 빠져서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 친구와 이제 떡볶이 먹기로 약속을 하고 떡볶이를 먹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열심히 떡볶이를 먹다가 보니까 그런 자기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글을 읽어드릴게요 자기한테 막 꾸짖어 이렇게 너 몇 분 전에 죽기로 한 애 맞아? 죽고 싶은데 떡볶이가 먹고 싶어? 너 진짜 죽고 싶은 거 아니야? 유난 떨지 마 너무 자기가 그런 자기가 혐오스러우니까 그걸 막 부정하면서 자기를 꾸짖는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이 저자의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이 많이 팔리면요 이제 독자들과의 만남의 시간 북토크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는데 저도 책 엄청 썼는데 이거 아무도 못 가져봤습니다 책이 이제 뭐 엄청 팔려가지고요 저자와의 대화의 시간 이런 걸 가졌는데 그 독자 한 사람이 이제 지리용답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작가님은 책으로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그럼 우울증이 좀 나아지셨나요? 의외의 질문을 받고 이 저자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런 명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다리가 부러지셔서 기부수를 했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수를 했는데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셨어요 그럼 부러졌던 다리가 붙을까요? 와 이건요 거의 예수님 수준의 답이에요 돈 많이 벌어졌으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책 팔아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좋아졌나요? 이 말은요 로또 당첨되도 기부수는 안 낳는다는 그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오해하는 교회 가면 부자된다 교회 가면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우리 애가 대학 잘 간다 이게 바로 로또 당첨되면 기부수 낳는다는 같은 얘기예요 오늘 교회가 제가 목사로서 너무너무 반성하는데요 오늘 교회가 지금 저속한 말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기부수를 고쳐야 되는 사람한테 돈 많이 벌으라고 로또 당첨되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 초대해가지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인간이 배설한 잔치는 다 결핍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결핍이 없어지고 부자된다 이렇게 설교하면 빨리 나가는 게 좋아요 그건 진리도 아니고요 그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결핍이라면 오히려 그 결핍을 축복의 도구로 쓰자는 게 오늘 주장이거든요 그 축복의 도구가 뭐냐 이 결핍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우리 일련된 초신자 성도님이 고백한 것처럼 뭔 이유로 거기다 우리 같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못한 게 거의 대부분이죠 뭔 이유로 이제 교회를 혐오하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이 마음의 상태를 돌리기 위하여 아까 그 성도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인 믿음 좋은 그리고 삶이 뒤따라 주는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 결혼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 통로로 쓰게 돼서 복을 받은 케이스고요 꼭 그렇게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야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요 내 인생의 결핍을 통해서 아까 그분이 그랬잖아요 난 내 힘으로 잘 살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닌 거구나 인생이란 게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걸 제가 계속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왜 어제와 같은 그런 약간 신비스러운 경험을 제가 했겠냐고요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그래서 떡볶이가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 인간의 설교가 이럴 테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태에서 예수 믿어서 더 좋은 포도주를 얻어왔다 이게 아니고요 이 일을 계기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우린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주 내내 강조했잖아요 요한이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로 소개할 때 그는 생명이라고 그는 빛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포도주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없고요 테이블마다 최고 포도주 두 개씩 올리고 집에 갈 때 손님들한테 포도주 한 상자씩 선물로 할 만큼 많은 돈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근원적인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그 결핍은 메꿀 수 없다는 걸 자각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분명 우리 교회가 2만 명을 넘어서던 순간에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을 작은 교회로 그렇게 파송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담감을 주셨을 때 제가 그 부담감을 10년을 제가 괴로워하고 고뇌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일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것은 교회는 숫자로 건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빛이라고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되게 상징적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리고 나오는 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쭉 나와요 집에 가셔서 창세기 5장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신약시대로 와서 마태복음을 딱 피면은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보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의 계보라 그리고 놀랍게도요 1장 1절 나중에 보세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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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가 안 나와요 그게 상징이죠 오늘 제가 주장하는 건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이게 축복이에요 복 중의 복입니다 아까 그 자매님이 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아닌 거네? 이걸 자각하는 게 복인 거거든요 지금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은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자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 알려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5절에서 보니까 하인들한테 알리는데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가 행하는 이 두 측면이 이게 세상의 축제예요 어떤 결핍된 인생 모든 인간이 만든 잔치는 결핍이 있다는 사실 심지어 목사 가정인 저희 가정에서도 끊임없는 제가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참 많은 결핍을 느끼고 부족을 느껴서 늘 눈물을 지으면서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게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안 믿으시겠지만 날렸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짠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책 초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모든 사람이 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애들 걱정 없겠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우리 집에도 애비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내 지혜로는 참 아이들을 잘 성기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난감한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두 갈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실을 아래는 거 요즘으로 치면 기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순종해라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던지 거기에 순종해라 그 잔치집이요 그날 포도주가 안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매끄럽게 잔치가 벌어지고 저 집 참 있는 집이네 아주 좋은 포도주 잘 냈다 그러고 끝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난감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이적 기사가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서울역에 내가 KTX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부산역까지 갈 때까지 터널을 하나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되니까요 터널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 터널이 있었기 때문에 기차가 두 시간 반 만에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터널을 실으면 산, 넘고 물 건너 한 두 달 걸려서 가시겠죠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고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고요 그게 영적으로 다 터널을 만들어서 지름길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 결핍을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는 그 결핍의 사건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로를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사회에 가시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번에 간정을 듣고 진짜 울컥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나고 8개월 되던 때에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고백하시기를요 자기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 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열등감 자격지심 그래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진중하고 또 내성적인 그런 성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약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 모임 있으면 이제 막 오버하는 거죠 막 까불고 막 모든 대화를 막 자기가 주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아마도요 이런 분들은 막 그렇게 계속 집에 가서 막 한 하루 종일 드러누워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래도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집에서 학교까지 한 2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대로를 따라가서 지렁길로 가는 길을 두고 둘러서 좁은 길로 학생들이 잘 안 다니는 길로 그렇게 다녔대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요 큰 길로 가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이 자꾸 가방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게 그 말 듣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약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길 가다가 조금 부딪혀가지고 길가에 넘어지면 누가 손잡아 이렇게 주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이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함이에요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난 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하다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제가 중간 이야기 다 생략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했던 이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그분의 열등감이 싹 다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왕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 이런 장애를 가진 분만이 이렇습니까 교회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만이 열등감이 많습니까 교회가 지금 막 엄청 많이 모이는 저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이건 큰 교회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고 이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장애를 갖고 있고 비장애 장애가 없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양상이 다를 뿐이에요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그 연약함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이분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말씀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인데 저도 이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한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걸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분의 삶 자체가 그 육신적인 장애가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가 근원적인 문제를 목마라 하려고 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괴로워하게 하면서 이분이 누리게 된 풍요로움 이걸 아니 그렇게 그냥 자기가 장애가 있는 거가 부끄러워가지고 막 골목으로 둘러다니던 분이 막 수만 명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열등감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드러내고 싶은 포인트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인데요 요한복음 2장 11제로 나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여기에 의미부여를 이렇게 넣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 이라 표적이라 나와요 마테마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적의 사건을 미러클이라고 이 기적으로서 표현하는 데가 많은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헬라우로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예고라는 뜻을 가진 세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세메이온 이 단어는 이제 표징 또 표식 또 신호 여러분 그 신호등 있잖아요 빨간 신호등이 떴다 파란 신호등이 떴다 그것이 주는 의미부여 이게 지금 이 세메이온이에요 여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늘 하는 한 가지 의미를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한 가지로 덧입혀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도구로 뭘 쓰시는가 보니까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저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상한 절차를 그치세요 아니 어차피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창조행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그냥 막 하셔도 되는데 절차를 그치세요 무슨 절차냐 문 입구에 돌항아리가 그게 지금 이게 종교적인 어떤 절차를 따라서 그 항아리를 두었는데요 그 돌항아리 여섯 개의 상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들어올 때 손 씻는 물이에요 아시겠죠? 역할이 끝난 거예요 쓰임새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굳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돌항아리 성경에 보면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다 썼어요 이제 이제 저 돌항아리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인데 주님께서는 그 돌항아리를 기적의 도구로 지목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막 앞에 얘와 아까운 사례 다 빼고도 일부 때 이야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앞에 걸 다 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쓰임새가 다한 인생에게 놀라운 구정물 같은 손 씻고 남은 구정물 같은 인생 이제는 눈길 하나 주지 않는 돌항아리 같은 인생을 통하여 향내 나는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저에게 소중했을까요? 제가 돌항아리거든요 전 가족 이민을 저희 가족은 80년 초에 했는데요 저 혼자 이제 늦게 따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미국 생활하면서 제가 겪어야만 했던 그 저의 존재감 아이덴티티는 저는 구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항아리였어요 손 씻고 버린 물 같은 존재 이제는 눈길 하나 주지 않는 돌항아리 같은 존재 저도요 아까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 저자까지는 아닌데요 굉장히 많은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우울증 이런 용우도 없을 때인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초기 우울증 같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많았고요 제가 요즘 같으면 아주 표덕스러운 악플을 하루 종일 집에서 쓰면서 살았을 거예요 온 세상에 행복한 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사람 특히 미국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이 좀 많은 265불짜리 원베드룸 그거 바퀴벌레가 우울울거리는 내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단독주택에서 큰 개가 있으면 이유도 없이 돌로 쳐죽이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던 게 저였어요 이런 개새끼가 그러면서 막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람한테는 돌 못 던지니까 그냥 분노가 감정이입이 걸러 막 이런 경험을 했던 게 저예요 그게 23살 때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딱 40년이 지났네요 저는요 돌항아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손에 의해서 너무너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저는 달광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고 저는 달이에요 보름달은 해를 많이 먹어 먹기 때문에 보름달이 된 거잖아요 이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으로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가평우리 마을을 10월달에 오픈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참 놀라운 일들이 뭐 그동안 희한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제빵제과를 총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제 원래는 여기 고기리에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거기가 거기가 유명한 카페였거든요 사장님이었는데 이제 가평우리 마을이 이제 1단계 2단계 장차 이제 그곳이 쉼터가 되고 약자들을 초대하고 이거예요 이분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놀랍게도 그 잘 되던 그 제빵제과 빵집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가평우리 마을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픈 예배가 드려지는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자기 밑에 제빵제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 직원들 한번 꼭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한 7, 8명 이렇게 서서 대화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감사협에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형제님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또 자매님은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쭉 이제 묻는데요 한 형제가 굉장히 젊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재료로 해서 쓰셨는데 이 형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날 도시락 갖고 온 사람이 얘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제가 기왕에 제빵제과 이 일로 들었었는데 가평 우리 마을로 온 이 일이 제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요 거리도 멀고요 주중에 막 따로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되고요 또 뭐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 뭐 그렇게 호요식 할 만큼 그렇게 월급을 줄 수 있겠냐고요 월급 훨씬 자기가 받던 것보다 훨씬 깎여서 온 사람도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을 방문하실 때 와 건물 진짜 잘 지었거든요 사진 앞으로 이제 막 곧 이제 거기서 영화 찍으면 안 되겠냐고 연락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다 생각해놨어요 조건을 영화 찍으면 안 됐냐고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거기 나 출연시켜주면 허락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굉장히 저는 이제 거기가 유명한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믿지만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1단계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2단계를 추구하는 거죠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포도주 육적인 포도주를 채우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로 원해요 거기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전략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오늘 여기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까 우리 자매님처럼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시장에 파는 포도주를 채워주더라 이거를 기대하고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내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핍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고 빛을 얻는 이 길로 연결이 되는 것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날 불렀던 이 찬양을 한 번 더 똑같은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질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보니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항아리 같은 인생 쓰고 버린 구정물 같은 인생을 향내 나는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셨다고 하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같이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 그 사랑은 아십니까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빈 항아리 같은 인생 꺼져 상안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여러분 그 사랑은 아십니까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입술로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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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은 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그 돌항아리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손 씻고 버린 구정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돌항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내 나는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일에 재료로 쓰셨다고 한다면 아버지 제 인생도 하나님 가정도 우리 자녀도 또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도 제가 돌항아리가 되기 원합니다 단 주님 손에 쓰임 받는 돌항아리가 되기 원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대되신 분들 축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복귀한 사랑이 포도주가 쓰러진 지라 포도주가 쓰러진 지라 인간이 만드는 잔치에 누군가의 결핍을 끼치고 상대 없다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새로 생기고 싶어 나아가도록 주님 원해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바라계신 하나님 생명의 꿈 대신 내 영혼의 꿈 대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주님의 빛이 미쳐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주님의 빛을 꿈의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위해 온전한 믿음으로 신나는 안아가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역사와 우리의 모습 쓰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필이 그 하나님의 성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수많은 풍랑이 작동해 주시옵소서 상한 갈때 꺾지 아니하시고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과 당을 신실하시옵소서 하필이 그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가만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워가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두를 삶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으시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성품 속성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 참 인간이 만든 잔치는 무언가의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뼈저리게 자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항아리 같이 이제는 쓰임새가 다해서 한 살 한 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마음에 열등감이 찾아오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오히려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목말라 할 줄 아는 성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둔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주님 비춰주시는 빛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전에 그 돌항아리가 아니라 그저 향내 나는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먹으면 그런 항아리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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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